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서울의 어느 아파트 입구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놀란 얼굴을 하고 있고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멀뚱하니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뱉는 말을 들어보니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입구에 선 그들은 당장 문을 열라며 크게 소리쳐 주변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파트 안에 그들의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허징위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허징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이 경위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식견이 좁았는지 뉘우치며 한국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많은 여러분이 중국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소국의 소인배들만 산다고 생각했었죠 오만하게도 말입니다 중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중국이 그렇게 싫다면 싫어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생각만 했을 뿐 제가 뭘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엮일 일도 없고 아는 한국인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저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돈이 많아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키워냈습니다 제 자식들 중에 샤오치는 유독 사랑스러운 막내딸이었는데요 이 녀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유학까지만 들었을 때는 헛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더 배우고 싶어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유학하려는 나라를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반대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샤오치는 한국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가 있게 되었더군요 1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샤오치를 어화둥둥하며 키운 만큼 샤오치도 저에게 살가웠기에 연락도 자주 해줬고요 샤오치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했고 한국에서 지낼수록 한국이 좋아진다며 제게 한국을 자랑하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한국을 싫어해서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사랑하는 딸이 하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샤오치가 어른이 되면 한국의 좋은 점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샤오치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었더군요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게 말해주었는데 그것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샤오치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샤오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지기도 했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막상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그럴 순 없다고 저도 엄포를 놓았지만 샤오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샤오치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길로 다시 한국으로 떠나더군요 샤오치는 샤오치대로 저는 저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아껴 사느라 한 집에 30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에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 날이긴 했지만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마침 베이징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더군요 짓고 있는 중에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고 여러모로 조건이 좋게 나와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 아파트를 샀죠 완공이 될 때까지는 살던 집에서 살았습니다 완공될 날을 기다리며 이사 갈 준비를 하며 살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유도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예비 입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죠 이렇게 되자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아파트를 사놓았는데 건설업체 측에서 그렇게 나와버리자 다들 꿀먹은 벙어리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완공 날짜에 맞춰 살던 집을 내놓은 상태여서 그 날짜가 되면 집을 빼기로 약속한 상태였기에 살던 집에 계속 살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덜 지어진 아파트로 가서 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만은 한가보다 싶어서 저희 부부도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렇게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요 살만하긴 커녕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나마 추운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수도 전기 가스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어서 야외에 공용화장실을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었죠 계속 그 모양으로 살 수는 없었기에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굳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오랜만에 샤오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바빴지만 샤오치도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던 상태라 몹시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무슨 일로 연락했나 봤더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마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애는 한국인과 하더라도 결혼은 중국인으로서 같은 중국인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그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무작정 결혼을 반대해서 찾아가는 거라고 하면 샤오치가 오지 못하게 막을 것 같았기에 아닌 척하고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다시 한국에 갔던 샤오치는 그때부터 자신의 남자친구 녀석과 함께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샤오치에게 받은 주소도 둘이 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원래는 샤오치가 공항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됐다고 극구사양해서 주소를 받았던 것입니다 적혀있는 주소대로 찾아갔는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멀지 않은 서울이었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느낀 점은 중국과는 참 다르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은 대신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더니 정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지하철 내부가 조용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웠던 점은 공공장소의 모든 곳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더럽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이시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전에는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도 몰랐죠 한국을 겪고 나서야 그게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샤오치가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찌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의리의리한 외관의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일단 아내가 샤오치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서 최신 첨단 잠금장치로 잠겨있었기 때문이죠 단지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어야 할 것 같더군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봐서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큰 소리를 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교양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곧 문이 열렸습니다 샤오치가 안에서 입구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입주민만이 출입 가능하고 문을 열 수가 있더군요 건물 입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곧 샤오치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집 안에는 샤오치의 남자친구인 윤기도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그때 저희의 예비 사위를 처음 봤습니다 한국인이라서 결사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막상 그 얼굴을 보니 노여움이 사르르 풀리는 것만 같았죠 얼굴이며 풍기는 분위기며 선에서 호감이 들었는데 사위도 사위지만 집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수도에서 그 정도의 집에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가능한 걸까요 빌린 돈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 능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어디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부터 결혼을 반대할 마음은 사라진 상태였었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샤오치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받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윤기는 선뜻 한국에 와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경기도 모 도시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살던 사람이 나가고 뒤를 이어 살 사람이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거기라도 괜찮다면 저희가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저는 이때 제가 평생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요 진정한 소인배는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넓은 대륙에 살면서 어찌 그리 자기 이속만 생각하며 여러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은 반면 한국인들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퍼준다는 것에 몹시 감동했습니다 저희는 윤기의 말대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한국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윤기와 샤오치의 결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결혼 준비도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까지 허징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